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한 불이 나와가지고 어.. 파플라토스 뭐 딱히 그런건 없고 그냥 축 만들어서 팔아보려고 하고있습니다 일단은 비숍도 받아가지고 먼저 돌려보도록 하지요 어 얘도 두개가 있네 아 아 48축 좋습니다 어 뭐 나온거 같은데 하니깐 자 기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지 아 아 4프로가 나온거 그대로였냐고 여기도 강한 불이 있지요 아 아 세력 2,100은 안되겠지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파플라토스 얼마지 더 안좋아졌네 아 13억 아 많이 떨어졌다 예전에 팔때는 이십몇억조고 팔았던것 같은데 아 시세에 맞춰 그냥 팔아야겠지요 좀 기다려봐 아.. 아.. 고민되네요.. 어.. 그냥 파는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그냥 팔..파라 이렇게 어.. 그게 맞는거 같아 그지? 14억 2천만원 그냥 팔도록 하죠 아..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